안녕하세요 소녀주일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들을 위해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식하고 선물도 챙겨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거든요 나눠주고 같이 먹고 했는데 같이 먹을 때 막 피자를 먹고 있는데 옆에서 손 꼭 잡고 아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먹여주고 이렇게 까서 먹여주고 입에 무슨 걸 이렇게 떼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뿌듯이 또 그냥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어린 나이에 체험할 수 있는 게 와닿는 것도 진짜 많았어요 뭔가 보람차다는 말로 또 부족한 그런 감정인데 아마 멤버들은 알 거예요 그 타오르죠 진짜 울컥하는 감정도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안아줘요 예뻐서 이렇게 안아주면 아 이리 와 안아줘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애가 자기도 안아달라고 막 다리에 매달리고 막 새벽씩 막 업고 안고 이러고 있는데 또 가려고 그러면 이제 언니들 누나들 갈게 하고 가면은 막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울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 슬비는 보육관 갔을 때 울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저희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울컥 울컥해서 울컥해서 아 울컥해서 저희가 계속 힐링콘서트 하고 봉사 다니고 하는 거는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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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저희 2집 3집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